이제 이재명 씨의 최척건들은 두 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하고 그다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김용 씨하고 전진상 씨는 기본적으로 정치공동체를 넘어서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 모양입니다 최후의 의리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입을 다물더라도 이번에는 하나가 더 밝혀졌네요 아마 검찰이 남욱 씨에게 돈을 만들어서 전달한 건설업자들을 조사했던 모양입니다 건설업자들의 검찰 정언에서 상자에 5억 원을 담아가지고 남욱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아마 정언을 한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유동규 씨 함께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입을 불거다 김용 씨는 입을 다물더라도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미 민주연구원의 김용 씨의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할 때가 됐으면 검찰이 상당 정도의 정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경솔하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고 정거 확보 과정에서는 이 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검찰에 불었을 것이다 남욱 씨가 8억 4,700만 원을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달했고 정민용 변호사는 또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 씨에게 전달했고 또 유동규 씨는 이 가운데 한 2억 상당 정도를 사적으로 그냥 착복하고 나머지 6억을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세 사람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의 끈이 끈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 씨와 의리관계 때문에 입을 다물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친구라는 것이 의리의 친구가 있고 신의의 친구도 있지만 이익의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익의 친구라는 것은 이익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친구관계가 그냥 해체가 되는 거죠 이익의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이익의 친구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것은 남욱 씨가 돈을 어떻게 8억 4,700만 원을 조달했냐 큰 돈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부 갖고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급전을 빌렸을 거란 말이죠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가 밝혀진 거죠 강릉 물류센터 시공업체와 공사비 허위계약 등으로 돈을 1억 4,700만 원을 조성을 하고 화학제품 판매 및 부동산 시행업체 T사 대표에게 빌려 이 사람들은 이제 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업체를 운영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검찰에 가게 되면 상세하게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검찰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것을 이 사람들이 협조를 한 것이 무슨 뒤가 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욱 씨 요청에 따라서 돈을 만들어 준 것이지 남욱 씨가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되는 것인지 본인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 사업자가 5만 원권을 채운 상자 5개 5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돈을 남욱에게 전달한 사람까지 밝혀졌으니까 김용 부원장이 아무리 뭐 입을 굳게 다물고 이재명 씨에 대한 의지를 뭐 이렇게 지키더라도 사건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내용을 동아일보가 취재를 요즘 잘 하네요 남욱에게 돈을 빌려준 사업가도 조사를 했는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20억 요구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상 교류했던 건설 및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데 먼저 5억 원은 화학제품 판매 및 부동산 생활한 T사의 대표 류 모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려왔다 또 류 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청년주택 오피스텔 분양에서 약 300억 원의 수익을 거둔 인물이고 천화동인 4호의 이사인 이모 씨가 오피스텔 분양 과정의 인허감인 컨설팅을 지원해 준 대가로 수익 중 20-30% 가량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로 있으니까 그동안 덕도 봤을 테니까 T사에 접촉해 가지고 급전을 빌리게 된 거죠 류 씨는 받은 돈 상자를 보관했다가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 남 변호사가 그러니까 남 변호사가 류 씨에게 받은 돈 상자를 보관할 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 류 동구 씨도 받은 게 이 돈 상자를 통해서 받았겠죠 검찰은 지난달 류 씨를 불러서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종이 상자 샘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실제로 종이 상자에 1억 원을 담는 실험을 통해 진술을 확인한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동아일보에 통화했을 류 씨는 지난해 남욱 변호사의 자금거래에 대해서 검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또 류 씨와 작성한 차용증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동기도 없는 겁니다 숨겨야 될 일인가 이 사람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게 아니고 남욱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5억 원 상장에 넘어가지고 보낸 거죠 모든 게 다 밝혀진 겁니다 다만 김용 씨가 입을 다물기 때문에 사용처 수사는 답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한 2억 정도는 여기에 류 동규 씨가 1억 원 본인이 썼고 1억 4,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에 스파를 유동규 전 직무대리로부터 실수 중 한 6억 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이 사람은 이제 입을 다물겠죠 그러면 계좌추적 같은 걸 통해가지고 점검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분 한 명 잡아내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고 수사력이 이렇게 많이 동원되어야 되니까 참 대한민국이 희한한 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불평등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을 잡고 그리고 감사합니다.